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왔는가? 이 뭐가? 이게 뭐예요 이거? 아따 자나 며칠전에 만나면 안되는 것을 만난 적이 있지? 내가 그것을 건드려 버렸어? 똑같이야 증상이 그 사람들이다 그 놈이 자꾸 눈에 빼는 것은 그 놈이 자꾸 찾아가고 빼는 것이라 피를 말려 죽이려고 몸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오 내 눈깔를 직접 봐야 수 같다 잡아! 우리 현실이 어디 있냐고! 우리 현실이 어디 있냐고 우리 현실이 어디 있냐고